1, 2, 3, 4, 4, 5, 6, 6, 7, 8, 8, 9, 9, 9, 9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0. 여기. 자 마지막. 야 이 몸은 긴 것만 안 돼. 화이자 한 번만 더. 화이팅! 은혁! 자 이제 은혁 선수가 다시. 실패하면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. 하나 둘! 그렇지! 힘 업! 최고 최고 최고! 여기서는 제가 꼭 선택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맹연습이구나 맹연습. 이게 너무 넘어가는 거를 의식을 하니까. 아 머리 속이 하얘. 주먹으로 명치 때린 것 같아. 아 그 느낌만 알면 될 것 같은데. 은혁 선수가 다시. 첫 번째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두 번째 심호흡을 크게 하고 선생님이 화이팅을 듣고 좋은 모습을 했거든요. 은혁 화이팅!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.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은혁 선수.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. 비장의 무기입니다. 이 종목을 하면서 숱의 얼굴도 많이 치고요. 그래도 많이 치고요.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은혁 선수 포기를 모르는. 노력한 끝에 얻은. 지금의 다이빙 모습. 그리고 3차식입니다.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는데. 그걸 제가 실수해버리면. 잠 못 잘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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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다. 좋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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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혁. 좋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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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멤버가 완벽하게 보여져 있어요. 와 드디어 뒀어요. 와 드디어 뒀어요. 와 드디어. 이야. 자 보세요. 자 점프 충분히 하고 최고점에서 돕니다. 한 바퀴 만인가요? 자 한 바퀴 넘으면 또 한 바퀴 더 도나요? 더 돌았어요. 한 바퀴 다. 한 바퀴 다. 7. 7. 7. 7. 8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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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. 10. 튼 chocolate Mooie. 오 9. 형니. 오 8. 와 선생님이 지금 좀. 하하하하하. 황교했 judge Victor. 선생님 우셨어요. 33.75가 나왔습니다. 얼마 만큼 힘들게 노력했는지 아닐까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. 네 눈물이 왔습니다. 모르겠어요. 말이 안 나와. 그동안의 과정을 같이 했으니까요. 그렇죠. 정말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거든요. 포기할까도 몇 번이나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 그랬고 어제 저녁에만 해도 몇 번도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3시간 동안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